한국인 강연 한국인 강연 . . . . . . . . . 뭐해 2 우리가 3 으 넌 오구 있었어 철이 5 엄마가 아리 침대에 왔네? 잘 잤어? 엄마가 아리 침대에 왔네? 동그라미? 동그라미 찾고있어? 오 걔는 펭귄 디뚱디뚱 펭귄 엄마가 날락달락하지? 엄마가 날락달락하지? 엄마가 날락달락해서 엄마가 날락달락하지? 엄마는 날락달락을 받지? 엄마는 날락달락하지? 지осс아 영웅이 꼬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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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끼리 꼬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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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코끼리 어떻게 울지? 코끼리야! 코끼리 뿌우 하고 울지? 오! 맞아 맞아! 뿌우 하고 울지? 우구우!